대전시와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최한 트램 연계 도시공간과 교통체계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한대희 박사는 트램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혼잡도로를 막기 위해 도심 내 무료 주차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정거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행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강조했습니다. 국토연구원 서민호 박사는 트램으로 도시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트램 친화도시 재창조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.